잘합니까? 우리 누나들 잘해요? 지참하면 지참주 잘한다. 지참주 잘한다고 뭐요? 선생님 잘하십니다. 그러지.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고 뭐요? 어쨌든 올해 피해 웃고 그죠? 뭔 일이 좀 잘 풀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소. 맞아? 안 맞아? 나보고 우리나라 대통령 좀 나 좀 해달라고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길래 나 싫다고 그랬어. 왜 그런지 알아? 진혁 갈까봐. 그래? 나는 그래 국회원 하라고 그래서 국회원도 싫어. 나는 이장한다고 그랬어. 이장님. 박수 한번 쳐. 이장님이 일종지요. 아이고 이장님. 이장님. 입짤 또 부시거든. 그런데 대통령 하면 대통령. 대통령 그래. 이장님이 최고더라고. 그런 거잖아. 여기 오신 우리 누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상 그리도 백반석 모려 포도축제에 그리도 지창수가 뭐길래 인간문화재 지창수가 요게 오늘 여기 우뚝 서서 이렇게 불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디 가면 높으신 분들이 더러 파란 종이 같은 거 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 높으신 분들이 어디 숨어있나? 한 번도 안 보이네. 어디 갔다. 이? 아니 여기 높으신 분들 다 어디 갔어? 이? 아니 그리도 뭐 파란 종이라도 한 장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사실 공주 백제문화재. 아 어제 또 해남 공연하고 백제문화재에서 지금 상여 공연을 띄워. 올해 사실 여기 상여를 한번 띄우려고 그랬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띄우고 그랬어. 내년에 20명이 밀 수 있는 상여 상여를 한번 꽃세계를 한번 띄우면서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문화재가 됐습니다. 박수 청해 주세요. 자 무슨 노래 청해 주셨나요? 그렇지. 울어라. 기차 출입자. 울어라. 기차 출입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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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주니까 좋다. 야. 안고줘. 좋아. 좋아. 막차. 가. 귀엽지? 따사라. 야. 야.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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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왠지 나를 못 있게 가게 기타 주니 시운 예수 주니 수akan 울어라 주원의 빛 나의 기하이오 여보 사랑해 아유 잘한다 이름도 조방지처럼 이름도 밤마다 웃길만 그릴 때처럼 떠오르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박수! 기타! 유대! 실력을 가로하로 그릴 때처럼 그릴 때처럼 그릴 때처럼 나의 기하이오 하하